모든 자사고를 일방보로 전환하라 자사고 죽이기 불쌍 반대한다 불쌍 대상 14기 요즘 8교를 지정국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문 대상 8교는 가사고의 기본 지정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감정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를 폐지하고 지금 자사고로 통과된 학교도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공개될 수 있는 학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